.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덜덜 떠는 거 덜덜 떠는 병. 우리가 그랬잖아 이렇게 심장이 가만히 있지는 않고 불안한 불안증이라 그래야 되나 불안증 어렸을 때부터 불안증 있었지. 네 그런 건 있었어요. 그치 어렸을 때부터 내가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지 나와 상관없이. 네. 내가 나는 편안한 집에서 열심히 학교 다니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. 적 나하고 반대 인생을 살았을 거야. 네 맞아요. 흘러 흘러 흘러. 어느 누가 자식 낳아서. 강가에 나룻배에 있다가 태워서 날려 떠누라 보냈는지 옛날으로 사갖고 뭐 그런 얘기를 갖다가 나룻배에 뭐 이렇게 떠누라 보냈다든지 바가지 해서 떠누라 보낸 게 보이잖아. 딱 당신을 보면 그런 인생 살았구나 그게 보여. 응.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어요. 긴 거 아닌 거만 대답하세요 일단. 네 알겠습니다. 일단 일단 말할 기회 줄 거니까. 네. 줄 거니까 그런 인생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. 네 맞아요. 이름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말을 하자면. 네. 그렇죠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른 이 손가락 빨 나이에 버려진 업둥이 업둥이라 그래야 되지. 그런 인생 사는 인생이 당신일 거야. 안 그래. 세상 내가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사는 거지 세상에 그다지 미래는 없는 사람이야. 아닌가. 아니요 맞아요. 그렇죠. 그럼 크게 말해 주시고 이왕이면. 응 내가 내일 죽든 모레 죽든 조용히 편안하게 눈 감았으면 죽겠다. 사람들이 나한테는 왜 이다지 부담이 쓰럽고. 사람들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싫은지. 사람 냄새가 정말 나한테는 소똥 대똥 말하자면 그런 냄새밖에 안 나. 맞나. 아니 비슷해요. 그치. 왜 이 말 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사랑을 안 받아보지는 못하고 너무나 보고 또 사람들 관계 속에 억박 속에 내가 살았어야 되거든. 그 눈물 나는 인생이야 이거. 이거. 아닌가. 음 맞아요 누구한테 나 힘이 들어요. 나 좀 도와주세요. 나 힘이 되니까. 나 좀 살려주세요. 그치. 그런데 손 내밀어 나는 좀 살려달라고 손 내밀었을 뿐인데 내 손까지 친 사람들의다. 아닌가. 오히려. 뱀이 드글드글란. 바닥으로 날 밀어버린 님들밖에 없었지 나를 건져준지는 없었다고. 아니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거 아니면 이용해 먹으려고 하더구나.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. 내가 마음의 문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닫고 살아버렸고. 아까 그 말이 그 말이야. 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봤자 나한테는 아무리 메아리를 쳐도 들리지 않는 메아리구나. 그래서 사람들하고 말하고도 싫고 입 다물어 버렸고 그냥 내 스스로가 나는 혼자 산다. 당신을 딱 보면 뭐가 생각이 나냐 산밖에 생각이 나는 게 없어. 산에서 우리가 옛날에 자연이 있잖아 자연이 혼자 그냥 누구한테 구속 안 받고 나물 나물 뜯어먹고 거기서 혼자 일하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 자연이 있잖아. 딱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. 자연인들은 그래도 놀러 오는 사람도 있어. 그러나 당신은 놀러 올 사람도 없어. 아까 말했잖아. 나를 사주 자체가 내가 이런 말은 진짜 별 따기예요.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너 신받아 그런 말을 좀 안 하는 무장이에요. 왜냐하면 내 인생도 힘든데 나도 신을 받아서 나도 할아버지한테 산천에 다니면서 매일매일 빌고 다니는데 나도 힘든데 또 나 같은 무속인을 만들어서 또 얼마나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릴까. 그래서 내가 너 무속인인데 그런 말을 잘 안 하거든. 근데 너는 오리지널 무속인이야 사주가.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할게. 여섯 살 일곱 살 때부터 내가 네가 이러면 내가 마음이 더 아프지 않냐. 여섯 살 일곱 살 때부터 너는 이미 귀신을 봤어야 되고 귀신과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귀신하고 대화하는 것도 빨랐을 것이고. 공매 갔다 갔다 하지 말고 말을 해. 그런 인생을 더 많이 살았을 것이란 말을 하는 거야. 오케이? 네. 그런 인생을 그리고 또 물어보자. 본인을 보면 누구한테 자꾸 혼를 낳아서 갇혀있는 공포스럽다고 그러지. 배수 공포라고 그러지. 네. 그래서 아마 이렇게 조그마한 방에나 혼자 문 닫고 못 있을걸. 그래서 웬만하면 집에 있을 때는 문이랑 문은 다 열어가프잖아요. 어렸을 때부터 누구한테 감금돼 있었는지 감금돼 있었는지 공포스러워. 이런 화장실에 지금 우리 화장실이 보이거든. 근데 화장실을 본인이 들어갔다 생각하고 문 닫았다. 나도 모르고 거기서 기절해버린다고 해야 되지. 딱 그 짝이 나거든. 그치? 그래서 인간의 인간의 냄새라고는 일도 모르고 살았을 거라는 뜻을 말하는 거고. 부모의 냄새라고는 일도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는 말을 하는 거고. 당신이 인간의 사랑을 조금 받았다. 인간의 사랑이 아니겠지. 신의 사랑이겠지. 한 만화 받자 7년, 8년밖에 안 보여. 세상에 속세 나와서 지금 속세에 살지만 그냥 7년, 8년의 나무 손에서 그때 조금 이쁨 받았을까? 그러고 나서는 내가 너무 험난한 인생이라 그러지 가시발끈 인생만 살았다고 보여. 아닌가? 더 심했던 것 같아요. 더 심했던 것 같다고? 그치? 맞는 인생. 내가 누워있는데 이불을 못 덮어줄 망정. 내 누워있는 나한테 돌로 찍은다고 그래야 되나? 아니면 백돌로 차곡차곡 얹혀놓고 나 일어나지도 못하게 만든다고 그래야 될까? 그런 인생 살았던 것 같아.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리가 지금 고마워요 이렇게 말 받아준 거 이 머리는 4차원이거든요. 완전히 대하기가 힘든 4차원이라고요. 뭔 말인지 알겠죠. 내가 안 한 것도 남들이 내가 했고. 옆에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했고. 그 인생 살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. 그쵸? 억울하게 그런 일을 정말 많이 겪었었죠. 네. 내가 나는 비록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태어났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나는 그냥 부모를 잘못 만난 거고. 그래서 정말 힘들게 살았고. 내가 어느 정도 내 밥벌이를 하다 보니까 주위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보이면 눈에 밟히는 거죠. 그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면 내가 10년 전에, 5년 전에, 7년 전에 내가 저렇게 살았었는데. 그래서 길을 가르쳐 주면 처음엔 안 해요.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놔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. 내가 놔버리면 저게 어떻게 망가질지를 아니까. 되게 나쁜 사람이 돼가면서까지 도와준 적도 많아요.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흥하고 저는 더 나쁘게 되니까. 그러지 말고. 자꾸 반복이 되니까. 그러지 말고. 그거 또한 세상에 아까 사람 냄새가 싫다고 말 분명히 했지. 진짜 싫지. 내 말 막 틀리지 않지. 네. 내 고생한 게 싫어서. 내 고생. 내 고생했던 그 길을. 그 니들이 가는 게 싫어서 애들한테. 그 마음에 선천을 베풀렸을지는 모르지만. 본인 그 마음을 곱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. 또 가위로 본다고 했잖아. 사천으로 볼까. 그게 그거야. 내 사천으로 표현한 거야. 그러니. 이제 그걸로 나는 왜 이럴까 하지 마시고. 왜 이럴까 하지 마시고. 이미 말문은 터졌다는 거 본인도 알고 있어요. 그렇죠. 본인 일은 우리 일반하고 틀린다는 거 본인도 알고 있다고요. 그냥 내가 여기 이 길로 와서 정말 잘할까. 그런 의문의 물음표라고 그래야 되죠. 그 물음표를 갖고 있는 것도 맞아요. 네. 맞아요. 그렇죠. 그러나 그 물음표가 더 늦기 전에 오셔서 물을 꿇으시고. 본인 말대로 나 같은 인생 안 살려고 많이 노력하는 무당들도 많아요. 남들 베풀어 주면서 그렇죠. 또 산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는 게 더 속세서 사는 것보다 더 빠를 거예요. 오히려 이런 사람들 무당 시켜놓으면 난 둥쳐먹지 않고 불쌍한 인들은 불쌍하니 생각하고 사니까 나쁜 길은 아니라는 뜻을 말하는 거야. 나 노트북 찍으면서 너 무당 대 그런 말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. 내가 한 5년 찍었을까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당신은 무당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인생 짓밟힐 인생만 살았다. 내 부모한테 버려받은 인생이 무슨 말인지 알아. 아까 신이 거둬줬다 했죠. 네. 내 부모한테 버려받은 인생이 신이 거둬줬다. 무슨 말인지 잘 생각을 한번 해봐요. 신하고 무슨 연고이 된 게 불맹이 있었을 거예요. 뭐 무당 신을 모시는 무당이 거둬줬던 스님이 거둬줬던 누가 거둬줬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그 생각해서 다른 일을 거둬주면 되는 거고. 누구한테 인간한테 짓밟힐 인생에 사랑받으려고 그걸 하지 마시고. 아시겠어요. 사랑 베풀 인생 사세요. 부모가 버린 인생이 제삼자들이 나를 책임져주지 않아요.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. 그 갇혀있는 어렸을 때부터 왕따의 갇혀있는 인생. 아까 당신 패스 공포증 있어 내가 말했잖아. 그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니들은 몰라. 그러나 너를 갇혀 놓고 그니들은 희로애락을 줄겠다는 소리야. 너 갇혀 놓고 안 그래 그래서 어둠이 무서워라 밤이 무서워라 공포가 무서워. 아닌가. 응. 그니 딱 그거잖아 내 부모 만나고 싶은 마음 없잖아 이제 고생할 만큼 해서 안 그래. 만나면 죽일 것 같아요 그치 그니까 누군지 알고 싶지도 않잖아 그치 맞아 만나면 죽일 것 같아. 근데 그냥 죽이는 건 아니고. 갈갈이 찢어서. 아니요 그러면 나처럼 고생 고통스럽게 아니요 그러면. 어. 그 누구도 감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내가 근 사십 년 가까이를 살면서 당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퍼부을 것 같은데. 나도 그 마음은 이해가 가겠어 차라리 나치를 말지 나치를 말지 나치 말고 났으면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혼자 세상 밖에 나와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사십 년 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다 부모 만나면 그를 다 푼다. 무서운 말이거든 그거 그치 만나지 말길 바랄게 만약에 못 만나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찾고 싶은 맘도 없고 여기 이럼도 모르고 뭐 뭐 족볼 띄워봐도 나오지도 않고 이미 버려진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 살인자 될 것 같아서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치. 살인자 인생 마음속으로 살인자 인생 버려 그냥 내 엄마 없다 하늘에서 나 뚝 떨어지게 만들어졌다 하면 돼 하늘이 내 엄마하고 땅이 내 아버지다 생각해. 내년 내년에는 내가 또 간질 수가 있어 나무 도와주다가 내가 오히려 역으로 간질 수가 있거든 내년에는 그냥 스톱해. 만약에 배고픈이가 있으면 그냥 뭐 그냥 뭐라도 못 사주지 마 그냥 그것도 나를 뭐 뭐 한다고 신고할 수 있으니까 내년은 참아줘 알았죠 고생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 하는 품 풀어요. 담아두면 아까 그랬잖아요. 여기가 좀 쪼여버린다고. 여기가 좀 쪼여서 이 얼굴이 지금 내가 점점 부어고 있어. 막 이게 여기 터져버릴 것 같아. 이 쪼인 내 가슴 한스러운 내 가슴 얼마나 그 40년 동안 힘들게 살았으면 고모 만나면 짝짝 찢어가지고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마음을 갖겠어. 나 그거 알겠어. 어렸을 때 공포 애들한테 맞고 애들한테 공포스럽고 학교도 맞이 못해서 다녔고 그거 애들한테 직장 다녀도 협박 당하면서 이렇게 간간이라 그랬지. 간금이라 그랬지. 그 인생이 보이거든. 그 인생 다 잊으셔 알았지. 파이팅 하시고 이 길 오셔야 됩니다. 고생 많았으니까. 바로 죽여버리고 싶어. 부모 부모야. 그러니까 하지마. 살인자 되기 싫지 말라고. 안 만나기를 빚게. 알았지? 내년은 아무한테도 뭐 베풀지 말고. 절대 베풀지 말고. 빵도 베풀지 말고 물도 주지 마. 폐지